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멍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에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토트백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작고 미니미한 사이즈의 깜찍한 가방인데요. 제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통통 튀는 색감들을 샘플에 사용해서 가방의 캐주얼한 매력을 살려주고 다가올 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방의 몸통에서부터 끈을 한 번에 이어서 뜨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쉽고 재밌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코나 실입니다. 촬영에 사용된 색상 번호는 344번 보라색이에요. 코나 실은 보이는 것처럼 면사 안쪽에 통통하게 솜이 차있는 독특한 실입니다. 납작하게 눌렀을 때의 실의 굵기는 약 4mm 정도 됩니다. 비슷한 두께의 면사나 패브릭 양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코나 실은 보통 7호에서 8호의 바늘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이 토트백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3.5mm 6호 코바늘을 사용해서 떠주겠습니다. 가위, 돗바늘, 단수링 준비해주시고 가방 완성 후에 가방 바닥의 크기에 맞게 잘라 넣어줄 플라스틱 가방 바닥 판도 준비해주세요. 이게 있어야 가방이 처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mm 똑딱이 자석 단추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가방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총 3개의 편물 조각을 떠줘야 합니다. 가장 큰 편물 조각은 앞판, 바닥, 그리고 뒷판이 될 수 있는 길고 커다란 편물 조각이고요. 그리고 양쪽 옆면에 하나씩 붙여줄 똑같은 크기의 작은 편물 조각 2개도 필요합니다. 이 몸판하고 옆판 뜨는 방법은 동일해요. 이렇게 3개의 편물을 만들어준 후에 가방의 형태에 맞게 이어줄 건데요. 이 앞판과 옆면을 이어주는 과정에서 가방의 손잡이도 동시에 만들어줄 거예요. 실을 손에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를 28개 떠주겠습니다. 지금 떠주는 사슬의 크기가 너무 작게 떠지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이렇게 살짝 의도적으로 큰 사슬을 만들어가면서 일정한 크기의 사슬 28개를 만들어주세요. 규칙은 3의 배수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28개의 사슬뜨기를 쭉 떠주셨다면 첫 번째 단의 기둥사슬코가 되는 사슬 하나를 이 위쪽으로 하나 더 세워주세요. 이게 29번째 코가 되겠죠. 우리는 이 29번째 코는 기둥코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28번째 코에 뒤쪽 코산을 찾아서 바늘을 찔러 넣을 겁니다. 앞쪽에 V 모양 생기는 거 말고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뒤쪽에 코산이 있어요. 이 코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을 거예요. 29번째 말고 우리가 진짜 사용해야 하는 28번째 코 바로 뒤쪽에 있는 코산 여기에다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첫 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이 편물의 첫 번째 단은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코산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 처음 시작했던 곳까지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올게요. 끝부분까지 떠주고 마지막 코산에다가도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첫 번째 단은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는 걸로 시작했어요. 두 번째 단부터 본격적으로 무늬를 넣어가면서 같은 패턴을 왕복뜨기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기둥사슬코는 항상 하나 세워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일단 하나 넣고 첫 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순히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로 짧은뜨기를 찔러넣었던 바로 그 코에 긴뜨기를 하나 더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도 떠줄 건데요. 한길긴뜨기를 떠줄 때 바늘을 찔러넣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짧은뜨기와 긴뜨기를 넣었던 이 구멍 밑으로 구멍이 하나 더 보일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둥사슬코 세우고 짧은뜨기를 첫 번째 단에 넣었잖아요. 그 짧은뜨기를 넣을 때 들어갔던 구멍입니다. 이렇게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같은 라인의 한 칸 밑에 있는 구멍으로 한길긴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는 실을 한 번 걸고 우리가 계속 넣던 그 구멍이 아니라 그 구멍의 한 칸 아래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코산을 주워준 것처럼 사슬이 밑에 남아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늘을 찔러넣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예쁜 스티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맨 앞에 걸려있는 이 고리를 쭉 당겨서 늘려주세요. 고리의 길이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쭉쭉 당겨져서 늘어나 있어야 나중에 스티치를 다 떠놓고 봤을 때 예쁘고 일정하게 떠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에 거 고리 두 개 빼고 남은 두 개의 고리도 빼주세요. 자, 그리고 두 코를 넘어갈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코 하나랑 그 옆에 있는 코 하나는 건너뛵니다. 이거 두 개를 스킵하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또다시 이거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자, 두 코 건너뛰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같은 코에 긴뜨기까지 넣어놓고 한길긴뜨기도 넣어줄 건데 방금 넣었던 그 구멍이 아니라 한 칸 아래로 내려와서 이 아래쪽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셔야 돼요. 실을 걸고 한 칸 아래 이 구멍에 바늘 찔러넣고 실을 쭉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무늬가 예쁘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바로 옆에다가도 같은 무늬를 만들어볼게요. 옆에 있는 코 두 코는 건너뛵니다. 이 기다란 다리 안쪽으로 코 하나가 숨어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잘 살펴보고 하나, 둘 건너뛰고 이 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하고 긴뜨기를 넣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자, 그다음 한길긴뜨기도 넣어줘야 하는데 한길긴뜨기를 넣어주는 위치는 지금 넣고 있는 구멍 한 칸 아래 이 아래쪽 구멍에다가 실 걸고 바늘 찔러넣고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혹시 뜨다가 아래쪽 구멍 찾는 게 조금 헷갈리신다면 이 아래쪽의 사슬, 이 반코 모양을 보고 확인해주셔도 좋아요. 첫 번째 반코는 사용이 됐고 그 옆으로 하나, 둘 건너뛰고 그 옆에는 사용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둘 건너뛰고 또 그 옆에 사용이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해가면서 뜰 수 있는 규칙을 찾아서 일정하게 패턴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코 두 코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와 긴뜨기를 모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넣어줄 때는 지금 넣고 있는 구멍이 아니라 같은 라인의 한 칸 밑에 있는 구멍으로 내려가서 실을 걸고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늬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옆에 있는 부분도 계속 반복을 해서 이 마지막 끝부분까지 떠볼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단의 무늬단을 계속 같은 방법으로 반복을 해주고 이 끝부분에 연두색 단수링을 꽂아놨던 곳까지 떠줬습니다. 이 연두색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는 마지막으로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단수링을 빼고 마지막 코에다가 바늘 찔러넣고 짧은뜨기를 떠주는데요. 이때 짧은뜨기의 다리 길이를 조금 넉넉하게 떠주세요. 이렇게 실을 끌어와서 이렇게 살짝 당겨주고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려주면서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옆선을 고르고 예쁘게 떠줄 수 있어요. 자, 기둥사질코 하나 더 세워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줍니다. 이제부터는 이 전단에서 했던 무늬 패턴을 그대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넣고 일단 단수링으로 체크를 하고요. 같은 코에다가 긴뜨기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길긴뜨기를 넣을 때는 같은 라인의 한 칸 아래를 찾아서 들어가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여기에다가 넣고 있었는데 이 코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칸 아래에 있는 이 구멍 여기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실을 걸고 여기 이 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실을 쭉 늘려주고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코 두고 건너뛰고요. 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긴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넣어야 하는데 한 칸 밑에 있는 구멍을 찾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무늬단 위쪽에 또 무늬단을 넣어줄 때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구멍의 위치가 전단에서 짧은뜨기와 긴뜨기를 한 코에 넣었었던 그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벌려보면 이 구멍이 되게 크게 생겨요.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 구멍의 위치를 잘 찾아가면서 떠주셔야 돼요. 실을 걸고 이렇게 벌렸을 때 크게 늘어나는 이 구멍 자세히 보면 이게 우리가 2단에서 만들었던 짧은뜨기 코고 이게 긴뜨기 코입니다. 거기 두 개가 한 번에 들어갔던 이 큰 구멍에 한 칸, 두 칸 건너뛰고 여기 세 번째 여기다가 짧은뜨기, 긴뜨기 넣어주고 한 칸 밑에 있는 구멍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실 걸고 바로 이 구멍이죠? 여기 넣고 실을 쭉 당겨줍니다. 실을 쭉쭉 늘려서 당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확한 위치의 구멍을 잘 찾아서 들어가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볼게요. 이렇게 세 번째 단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단수링을 꽂아놨던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주면서 또 다음 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를 넣어줄 때는 실을 쭉 늘려서 이렇게 다리를 길게 늘려주고 그대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우고 편물을 돌려서 네 번째 단도 같은 방법으로 패턴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 칸 밑에 있는 구멍을 찾아야 되죠. 여기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넣고 실을 쭉 늘려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두 칸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긴뜨기 그리고 한 칸 밑에 있는 이 큰 구멍에 한길긴뜨기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이 몸통 부분은 총 41단까지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단을 세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단이 계속 같이 떴기 때문에 잘 확인할 수 있는데 4단을 뜨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앞쪽에서 보이는 무늬는 이 시작 부분을 봤을 때 대각선으로 길게 만들어져 있는 무늬가 하나, 둘, 세 개만 보입니다. 자, 무늬가 세 개만 보이는데 지금 뜨고 있는 단이 4단인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단을 무늬를 넣어주는 단이 아니라 짧은뜨기를 해주는 단으로만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무늬 안쪽에 짧은뜨기 단이 한 단 숨어있고 그게 첫 번째 단이고 이 본격적으로 무늬가 만들어지는 이 단이 두 번째 단입니다. 자, 반대쪽으로 이렇게 뻗어나오는 게 세 번째 다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는 게 네 번째 단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무늬를 세워주시고 플러스 1을 하시던 처음부터 첫 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던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찾아서 총 41단까지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을 다 썼을 때 혹은 실에서 매듭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새 실을 연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실을 다 썼다고 가정을 하고 잘라줄게요. 만약에 뜨다가 매듭이 나왔어도 매듭 부분을 잘라서 새 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실에서 나오는 매듭은 불량이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짧은뜨기 떠줄 차례이죠. 두 칸 건너 뛰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주시는데요. 이 짧은뜨기 넣을 때 실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 실을 끌고 와서 멈춰주세요. 이거는 미완성 짧은뜨기라고 부릅니다. 뒤쪽에 뜨던 실은 잠시 내려놓고 새 실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비슷한 길이로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 미완성 짧은뜨기를 새 실을 사용해서 완성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긴뜨기 뜰 차례죠. 실 걸고 같은 코에 긴뜨기를 넣어주면서 이때 이 두 가닥의 실을 바늘과 실 사이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손으로 잘 잡고 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한길긴뜨기를 뜰 때도 이렇게 바늘과 실 사이에 이 두 가닥의 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긴뜨기 자, 그리고 두 칸 건너 뛰어서 짧은뜨기 넣을 때 이때도 이 두 가닥의 실을 잘 감고 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뒤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 티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얘를 이렇게 잘 당겨서 펴주고 또 다음 단을 올라가게 되면 이 뒷부분에 실 연결해줬던 이 부분은 크게 티가 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듭 나왔다고 해서 그냥 뜨시면 양쪽 어딘가에는 매듭이 보이잖아요. 얘는 양면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어디가 겉면이 될지 지금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세 실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41단의 가장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에다가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를 떠주시고요. 그대로 실을 쭉 늘려서 잘라줄게요. 그리고 고리 뒤쪽으로 그대로 빼주세요. 자, 제 손땀을 기준으로 몸통 부분의 총 길이는 38cm입니다. 가로 길이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17.5cm 정도가 나오는데 옆면을 연결해주면서 가로 길이는 좀 더 넓어질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몸통을 떠줬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작은 편물 두 조각을 떠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편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두 개를 떠주시면 되는데 처음 시작 코 수가 13코예요. 자, 규칙이 3의 배수 플러스 1이었죠. 3의 배수인 12 플러스 1. 그래서 총 처음 시작 코 수가 13코입니다. 13코를 잡고 우리 처음에 몸통 부분 뜰 때 했던 것처럼 첫 단은 짧은뜨기 그리고 두 번째 단부터 무늬 넣어주고 세 번째, 네 번째 반복하면서 얘는 총 17단까지 떠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옆면의 길이는 15cm가 나오고요. 가로 길이는 8cm가 나옵니다. 자, 몸통과 옆면 모두 저는 홀수단까지 맞춰줬잖아요. 여러분이 크기를 조절하시더라도 홀수단까지 맞춰서 떠주셔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앞판, 뒷판 이 몸통 부분과 옆면을 이어주는 설명과 동일하게 떠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옆면의 처음 시작 코스는 웬만하면 조절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 몸통 부분의 가로 길이는 얼마든지 가로로 넓게 조절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이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이 옆면의 길이가 여기 이 몸통 떠는 거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또 바뀌어버리면 얘를 홀수단으로 맞췄어도 또 제가 지금 해드리는 설명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응용해서 하실 수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크기 조절을 해주셔도 좋지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웬만하면 같은 코스로 떠주시고 크기 조절을 하신다고 하시면 옆면의 시작 코스는 조절하지 마시고 몸통과 옆면 모두 홀수단까지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몸통의 편물은 반으로 접는 형태이기 때문에 몸통 편물에서 단이 네 단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 작은 조각 옆면 편물에서는 두 단만 늘려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 원리를 잘 파악하셔서 코스나 단수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몸통 편물과 옆면 조각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맨 위쪽으로 보이는 꼬리실이 요렇게 지금 이 코가 이렇게 늘어나서 들리는 건 윗부분이고요. 아래쪽 꼬리실은 여기 이 부분이 살짝 뭉쳐 있어요. 요 방향이 같아요. 홀수단까지 뜨셨다면 지금 끝에 있는 꼬리실 아래쪽에 있는 꼬리실의 방향이 같을 거예요. 자 이 몸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홀수단까지 떠줬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 생기는 이 윗부분 꼬리실과 여기 살짝 뭉쳐있는 첫 부분 꼬리실의 방향이 같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화면상 왼쪽이죠. 자 화면과 같이 왼쪽에 두고 여러분도 편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몸통 부분과 옆면 부분에 위쪽에 생기는 꼬리실의 방향을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몸통보다 옆면이 더 위쪽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화면상 요렇게 들리는 마지막 코 있죠. 요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뒤쪽에도 같은 위치죠. 여기다 바늘을 이렇게 넣을 겁니다. 두 편물 모두 바늘을 찔러 나온 상태에서 편물 그대로 요렇게 돌려서 뜨기 쉽게 잡아주세요. 새 실을 가지고 와서 이 뒤쪽에 있는 몸통 부분 뒤쪽으로 실을 대주세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 위쪽에 생기는 두 가닥의 꼬리실 있잖아요. 이 두 가닥의 꼬리실도 아래쪽으로 내려서 지금 잡고 있는 새 실의 꼬리실과 같이 잡아주세요. 지금 잡고 있는 새 실을 끌고 와줍니다. 그대로 사실뜨기 하나 해주고요. 처음에 들어갔던 그 구멍에 한 번 더 바늘을 그대로 찔러 넣고 이때 바늘과 실 사이에 우리가 잡고 있는 새 가닥의 실을 위치시켜주세요. 이 상태에서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짧은뜨기를 떠놓고요. 여기 뒤쪽에 새 가닥의 실을 살짝살짝 당겨서 뭉치는 부분이 없도록 빼주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옆선을 꿰매볼게요. 옆선을 꿰맬 때는 작은 편물 조각이 큰 편물 조각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잡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화면과 같은 형태로 두고 떠주세요. 지금 작은 조각과 큰 조각의 방향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 옆선에 보이는 끝부분 코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옆면과 몸통 부분에 정확히 같은 코를 같이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한 칸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한 코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옆선을 같이 찔러 넣고 뒤쪽에 꼬리실 같이 잡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칸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왠지 한 코 이상이 들어가기 좋게 조금 커다랗게 생겼습니다, 옆선이. 이 구멍에다가는 짧은뜨기를 두 코 넣어줄 거예요. 바늘 찔러 넣고 뒤쪽에서도 같은 위치 실 잡고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더 떠줍니다. 이 옆선에다가는 두 코를 넣었어요. 이거를 이제부터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에 보이는 작은 구멍. 이 작은 구멍에다가는 동일한 위치를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구멍에다가는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두 개 떠줍니다. 여러분도 구분하실 수 있죠? 여기 짧은 구멍, 여기 큰 구멍. 그 밑에 또 작은 구멍, 큰 구멍. 작은 구멍, 큰 구멍 있습니다. 계속 작은 구멍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큰 구멍에는 짧은뜨기 두 개를 넣어가면서 여기 모서리 부분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끝에 있는 꼬리실은 어느 정도 같이 감고 떴다면 뒤쪽에서 한 번씩 당겨준 후에 뭉치는 부분 잘 펴지도록 당겨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 모서리 부분입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넣고요. 여기 처음 시작 부분이라서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여기는 두 개 넣어야 할 차례입니다. 앞쪽이랑 뒤쪽도 잘 살펴보고 같은 위치를 잘 찾아주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코를 넣어주면 이제 이 한쪽 옆선은 다 꿰매준 거고요. 이제 이 아래쪽 부분 이 가방의 바닥이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 줄 거예요. 꼬리실을 뒤쪽에 내려놓고 바닥 부분을 보면 우리가 옆면을 처음 시작할 때 뒤쪽 코산만 주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슬머리 전체가 남아 있을 텐데요. 이 사슬머리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코를 찾아주세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뒤쪽에서는 그대로 규칙을 유지해주시면 돼요. 작은 구멍에다가는 짧은뜨기 하나, 큰 구멍에다가는 짧은뜨기를 두 개 넣어주시는 규칙을 유지하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옆면을 끝내줄 때 한 구멍에다가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으면서 끝내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넘어와서 뒷면을 보면 지금 여기 작은 구멍에 들어갈 차례죠. 이 작은 구멍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앞에 사슬 하나랑 뒤쪽에 작은 구멍을 넣어줬어요. 꼬리실 감고 뜨면서 짧은뜨기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슬 그대로 들어가고 뒤쪽에서는 이제 큰 구멍을 만났어요. 이 큰 구멍에다가는 짧은뜨기를 두 개 넣어줘야 하잖아요. 일단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고 그리고 앞쪽에서 한 칸을 이동하지만 뒤쪽에서는 방금 넣었던 그 큰 구멍에다가 한 번 더 바늘을 찔러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더 떠줍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큰 구멍에 두 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간 셈이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슬 바늘 찔러넣고 뒤쪽에서는 작은 구멍이 나올 거예요. 작은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도 넘어오셨나요? 이 바닥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계속 같이 해볼게요. 그 옆에 있는 사슬 바늘 찔러넣고 뒤쪽에서 이제 보면 큰 구멍이 나와 있어요. 이 큰 구멍에다가 일단 바늘 찔러넣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앞쪽에서는 한 코를 옆으로 이동하고 뒤쪽에서는 그대로 큰 구멍에 넣어줍니다.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또 한 칸 이동하고 뒤쪽을 보면 작은 구멍. 또 한 칸 이동해서 큰 구멍. 그 한 칸 이동해서 또 큰 구멍에 그대로 또 한 번 넣어줍니다. 그 옆에 코는 이제 또 작은 구멍. 그 옆에 코 큰 구멍. 그 옆에 코 큰 구멍. 그리고 여기 바닥 부분에 가장 마지막 코가 왠지 옆쪽으로 조금 세워져 있어서 구분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 위쪽으로 보면 사슬 모양 보이죠? 이 사슬에다 바늘 찔러넣고 마지막으로 작은 구멍. 뒤쪽 잘 찾아서 같이 찔러넣어줍니다. 자, 이제 이 반대쪽 옆면도 함께 꿰매볼게요. 자, 이 남은 부분을 꿰매줄 때는 안타깝게도 이 반대쪽에서 해줬었던 것처럼 무늬의 방향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도 큰 구멍과 작은 구멍의 위치는 동일하게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큰 구멍에 짧은뜨기 두 개, 작은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넣어가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 모서리 부분에서 여러분이 옆선 부분에 한 코를 건너뛰고 이 큰 구멍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그 위치를 조금 더 쉽게 동일하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뒤쪽에서 작은 구멍이었잖아요. 그래서 큰 편물을 보면 지금 큰 구멍을 넣어줄 차례예요. 근데 앞에서 보면 여기 작은 구멍 한 코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 작은 구멍 한 코를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그 위에 있는 큰 구멍으로 바로 시작을 해줄게요. 모양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고 같이 잡고 편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사이에 있는 작은 구멍 앞쪽에만 있어요. 뒤에는 바로 큰 구멍이고 앞에만 있는 이 작은 구멍 하나는 건너뛰고 그 앞에 큰 구멍으로 넘어가서 같이 잡고 큰 구멍이니까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구멍, 짧은뜨기 한 개 넣어가면서 규칙에 맞게 끝부분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큰 구멍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큰 구멍에다가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서 해줬었던 것처럼 맨 위쪽에 있는 사슬 하나 바늘 찔러 넣고 그리고 뒤쪽 편물에서도 맨 위쪽에 있는 사슬 바늘 찔러 넣어서 이 상태에서 하나를 떠줍니다. 자,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두 코 들어가는 걸 좀 나눠서 떠줬어요. 그리고 끈을 쭉 이어서 떠줄 거예요. 지금 바늘이 꽂혀있는 이 뒷부분의 끈을 이렇게 쭉 이어서 하나 떠주고 여기 반대쪽에 옆면 꿰매주는 것도 그대로 쭉 이어서 떠줄 겁니다. 일단 끈이 되는 부분에 사슬뜨기를 떠주셔야 되는데 끈의 길이는 사슬뜨기를 50개 세워주면서 떠줍니다. 이 사슬뜨기도 너무 작게 떠지지는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쭉 떠주세요. 50개를 쭉 떠줄게요. 자, 이렇게 50개의 사슬을 쭉 떠줬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이 사슬이 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꼬이지 않도록 손으로 잘 훑어주시고 반대쪽 부분을 꿰맬 때 그대로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이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꼬이지 않게 잘 내려놓고 반대쪽 옆면에 사용할 작은 편물 조각을 가지고 옵니다. 이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위쪽 면이 이 위쪽에 맞춰질 수 있도록 위, 아래는 그렇게 구분해서 위쪽을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생기는 이 뒤집어지는 쪽에 이 꼬리실은 지금 떠야 하는 부분 말고 이 반대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시고 끈에 그대로 끼워져 있는 상태 그대로 실을 가지고 와서 옆면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사슬에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큰 편물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마지막 사슬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앞으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뜨듯이 실을 걸고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해준 상태에서 끈이 꼬이지 않았는지 손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반대쪽 해줬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옆면과 몸통 부분을 꿰매줄게요. 반드시 옆면이 위쪽에 올라온 상태여야 합니다. 이 위쪽 꼬리실은 지금 반대편에 있어요.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가면 큰 구멍이 바로 보입니다. 큰 구멍, 뒤에서도 큰 구멍. 같이 찾아서 짧은뜨기. 큰 구멍이니까 하나에 짧은뜨기를 더 넣어주시고요. 아래로 한 칸 내려와서 작은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그 밑에 큰 구멍에 짧은뜨기 두 개. 작은 구멍에 하나. 아래쪽 모서리 부분까지 쭉 떠줄게요. 여기 모서리 쪽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큰 구멍에 바늘을 넣어줄 차례예요. 큰 구멍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반대쪽 하실 때 여기 이 부분에서 모서리에 있는 코 하나 건너뛰고 바로 옆으로 넘어왔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편물의 방향상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쪽이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갈 때입니다. 여기 반대쪽에서는 밑에서 올라올 때 한 코를 생략해줬는데 지금은 아래로 내려갈 때 한 코를 생략하고 그리고 바로 이 아래쪽 면으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볼게요. 지금 옆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두 코 들어갔잖아요? 그 밑에 바늘 칠러 넣을 수 있는 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가 여기 아래쪽 면 코예요. 여기 사슬이죠? 이 사슬과 방금 우리 짧은뜨기 넣어준 코 사이에 코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생략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아래쪽 부분 뜰 때 여기 끝부분에 첫 번째 이 사슬과 여기 몸통 부분에서 우리 지금 두 코 넣는 걸로 큰 구멍에 넣었으니까 그 옆에 작은 구멍 있잖아요? 이 구멍을 같이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보이는 앞쪽에서 작은 구멍 하나는 생략하고요. 바로 여기 아래쪽에 첫 번째 코 여기에 바늘 찔러 넣고 뒤쪽에서는 작은 구멍을 잘 찾아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닥 뜨는 거 반대쪽하고 똑같아요. 그 옆에는 짧은뜨기 하나 넣고 뒤에서 큰 구멍 넣어줍니다.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넣고 방금 사용했던 큰 구멍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짧은뜨기 넣어주세요. 그 옆에 사슬 하나 넣고 뒤에서 작은 구멍으로 옮겨오고요. 그 옆에 사슬에 바늘 넣고 뒤에서 큰 구멍으로 옮겨와서 지금 한 코랑 그 옆에 코 한 코도 모두 뒤쪽 큰 구멍에 넣어줍니다. 반대쪽 모서리까지 떠볼게요. 아래쪽 부분에 마지막 코 넣어주고요. 사슬 뒤쪽에서 작은 구멍일 거예요. 작은 구멍이랑 같이 잡고 떠줍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반대쪽 옆면으로 넘어올게요. 뒤쪽에 생기는 꼬리실은 같이 감고 떠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구멍과 뒤쪽에 큰 구멍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형태로 맞닿게 될 거예요. 이렇게 큰 구멍부터 시작을 해줍니다. 큰 구멍 두 개. 그 위에 작은 구멍끼리 한 코. 그 옆에 작은 구멍끼리 하나. 이 반대쪽 끝부분까지 떠줄게요. 큰 구멍에 짧은뜨기 두 개 넣고 이 윗부분 뜰 때 작은 구멍이 바로 위에 있어요. 작은 구멍 앞에서 넣고 뒤쪽에 있는 작은 구멍은 조금 찾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잘 찾아서 바늘에 찔러 넣고 작은 구멍끼리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가장 마지막 코는 여기 옆선에서도 맨 밑쪽 마지막 코 그리고 옆쪽 면에서도 맨 위쪽에 마지막 코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떠주시고요. 여기도 끈을 또 떠줘야 되겠죠? 여기 반대쪽 부분으로 끈을 뜨면서 넘어가 줄게요. 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50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슬뜨기 50코를 떠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손으로 잘 읊어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이 코로 다시 한 번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바늘을 찔러 넣을게요. 끈 위쪽에 두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실 뒤쪽에 잡아서 실 끌고 와서 쭉 늘려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떠놓고 여기 우리가 세워준 사슬뜨기가 꼬인 부분이 없는지 손으로 잘 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가방의 몸통 부분에서는 겹 짧은뜨기를 쭉 떠주고 이 끈 부분에서는 짧은뜨기, 사슬뜨기 위쪽으로 짧은뜨기를 떠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또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떠서 일로 되돌아올 겁니다. 지금 첫 코에는 바늘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옆에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줄 건데요. 그냥 일반 짧은뜨기가 아니고 겹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통과 옆면을 꿰매줄 때 한 번 들어갔었던 이 구멍에다가 똑같이 한 번 더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뜰 때 두 코 넣었던 코에다가는 두 코 그대로 넣어주시고 한 코 넣었던 코에다가는 한 코 그대로 넣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겹 짧은뜨기니까 실이 앞쪽에 나왔을 때 살짝 당겨주시고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코는 지금 보니까 두 코가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이미 넣었었던 그 구멍에 똑같이 들어가서 겹 짧은뜨기를 똑같이 두 코 넣어주시면 돼요. 그 옆에는 한 코 그 옆에는 두 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앞쪽에서 봤을 때 뒤쪽에 생기는 다리 부분이 얼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의 다리 부분이 지나치게 겹쳐있거나 뭉쳐있지는 않은지 중간중간 확인을 잘 하면서 떠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쭉 뜨고 여기 끈 뜰 때 다시 영상 재생시켜주세요. 이렇게 끝부분에 같은 위치 잘 넣고 겹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그리고 끈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사슬의 머리 모양이 지금 앞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슬 위쪽 반 코와 뒤쪽에 있는 코 산을 함께 주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는 아래쪽 반 코만 남아있고요. 위쪽에 위쪽 반 코와 뒤쪽 코 산을 모두 주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위쪽 반 코와 뒤쪽 코 산 함께 주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쭉 떠주고 반대쪽입니다. 마지막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떠주고요. 그리고 몸통 부분이에요. 이 몸통 부분은 겹 짧은뜨기를 떠줘야 하죠. 이미 들어갔었던 그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넣고 겹 짧은뜨기를 쭉 떠주면서 여기 반대쪽 옆선 부분도 겹 짧은뜨기로 쭉 둘러줄게요. 그다음 여기도 사슬 머리 모양이 그대로 앞을 보고 있을 텐데요. 위쪽에 있는 반 코와 뒤쪽에 있는 코 산을 함께 주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당 짧은뜨기 하나씩 반대쪽까지 떠줄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떠주세요. 여기 첫 번째 빼뜨기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또 한 바퀴를 떠줄 건데요. 이번 한 바퀴는 빼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몸통 부분이랑 끈 부분 모두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빼뜨기를 뜰 때는 너무 작은 빼뜨기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하나가 바늘에 걸려있는 상태가 너무 당겨진 상태라면 굉장히 작은 빼뜨기가 생길 거예요.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쪽이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늘어나 있어야 조금 넉넉한 크기의 빼뜨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좀 일정하고 예쁜 빼뜨기가 생길 수 있도록 신경 써가면서 한 바퀴를 빼뜨기로 쭉 둘러주고 올게요. 여기 조금 헷갈리실까 봐 보여드려요. 끈 부분도 빼뜨기 그냥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쪽에 생기는 사슬 머리에다가 한 코당 빼뜨기 하나씩 쭉 진행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 빼뜨기 코, 단수링 꽂아놓은 거 바로 전 코까지 모두 빼뜨기를 떠서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그대로 실을 쭉 빼주시고 잘라주세요. 뒤쪽으로 빼주시고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단수링이 꽂혀 있었던 코에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줬었던 빼뜨기 코에 가운데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실은 안쪽에다가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밀어넣어서 실을 그냥 숨겨줄게요. 지금 가방을 보면 끈에 빼뜨기가 이렇게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방의 옆면에서 시작해서 지금 끈에 빼뜨기 있는 쪽 반대쪽 여기 남겨놨던 반코를 주워가면서 또 빼뜨기를 쭉 떠줄 거예요. 그렇게 또 한 바퀴를 돌아오면 끈을 전부 빼뜨기로 뜰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실을 끊어주고 가방의 앞쪽 부분, 윗부분을 빼뜨기 해주면서 지금 빼뜨기가 보이고 있는 쪽 반대쪽에다가도 빼뜨기를 한 번 더 넣어주면서 마무리해줄 겁니다. 일단 옆선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가방의 옆면 아무 곳에서나 시작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바늘 찔러넣고 새 실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대주세요. 실을 끌어와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부터 빼뜨기를 떠줍니다. 첫 번째 빼뜨기 코 표시해놓고 싶으신 분들은 단수링 체크해놓고요. 바로 옆에 코에다가 빼뜨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작은 빼뜨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가면서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처음에 짧은뜨기를 찔러넣느라고 구멍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도 사슬이기 때문에 빼뜨기를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 넓어져 있는 공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끈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끈에서 이렇게 바늘 찔러넣고 빼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지금 끈에서 빼뜨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슬뜨기를 뜨고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을 주워줬기 때문에 아래쪽 반코가 남아있을 텐데요. 그 남아있는 아래쪽 반코를 주워가면서 빼뜨기를 뜨고 있는 겁니다. 끈을 이렇게 빼뜨기로 떠주시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끈에서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해주셨다면 그대로 여기 이 구멍으로 넘어가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코도 빼뜨기. 자연스럽게 빼뜨기를 하다 보면 다시 또 처음 시작했던 부분으로 올 거예요. 여기까지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와서 마지막 코에다가 빼뜨기를 넣어주시고 그대로 실을 쭉 당겨서 잘라줄게요. 뒤쪽으로 빼주시고 돗바늘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단수링이 꽂혀있는 첫 번째 빼뜨기 코에 사슬 머리에다가 바늘 찔러넣고 뒤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줬었던 빼뜨기 코에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가서 위쪽에 가짜 사슬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실은 안쪽에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방의 앞쪽 뒤쪽에서 몸통에서 시작해서 끈을 한 바퀴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서 빼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앞면 뒷면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을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앞쪽부터 해볼게요. 아무 곳에서나 바늘을 찔러넣고 실을 끌고 와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떠줍니다.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도 빼뜨기. 쭉 빼뜨기를 뜨시고 코너 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코너 부분에서 마지막 위쪽 사슬 찾아서 빼뜨기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끈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조금 멀어져 보여도 바로 끈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늘 찔러넣고 빼뜨기를 쭉 해주세요. 그 옆에 코도 빼뜨기. 자연스럽게 끈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이렇게 앞쪽에서 보이는 부분 한 바퀴를 돌아서 이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한 바퀴를 빼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부분까지 되돌아와서 마지막 코에다가 빼뜨기를 떠주시고요. 실을 쭉 당겨서 빼주세요. 바늘에 끼워주시고 첫 번째로 넣어줬었던 빼뜨기 코에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뒤쪽에 꼬리실 당겨서 조여주시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넣어줬었던 빼뜨기 코에 가운데 부분으로 바늘을 찔러넣고 뒤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사슬을 가짜로 하나 만들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안쪽에 실은 잘 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 반대쪽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있는 꼬리실은 모두 숨겨주시면 되고 이제 가방의 몸통 부분을 뜨는 과정은 모두 끝났어요. 가방이 살짝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 부분에 자석 단추를 사용해서 담금 장치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부분 맞물리는 부분을 잘 찾아서 똑딱이 자석 단추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벌렸을 때 겉에 있는 쬐끄만한 동그라미보다 살짝 더 큰 홈과 동그라미 형태가 있어요. 이 부분이 맞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바느질용 얇은 실과 바늘을 사용해서 이 자석 단추에 있는 내 귀퉁이를 우리가 떠준 가방과 잘 꿰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단계로 제공되는 가방 바닥판을 우리가 떠준 가방의 크기에 맞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위에 잘 잘리는 소재이기 때문에 가방 바닥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주시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방 바닥을 안쪽으로 잘 밀어 넣어주고 이게 혹시 움직일까 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자투리실을 사용해서 내 귀퉁이와 중앙을 꿰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정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몸통과 끈을 이어서 뜨는 방법이라 조금 생소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만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하셨으면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